오늘은 테슬라 트렁크에 붙이는 부품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슬라 황당해 이쁘죠? 아 예, 여기입니다. 여기. 그리고 여기. 먼저 옆에 거부터 붙여 볼게요. 벨크루로 잘 되어 있습니다. 해보고 나니 밑에 부터 붙여야 되더라고요.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. 고무를 갖다가 요거를 고무 밑으로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아, 도구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. 다행히 예전에 사용하던 도구가 있네요. 드디어 고무 밑에 다 끼었어요. 뭔가 좀 덜 맞는 분위기 같은데 안 되네요. 이거 좀 문제가 있다. 그렇죠.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. 밑에 거는 괜찮은데 어떡하지. 아무리 붙여 보려고 해도 뭔가가 신형이 되면서 2022년. 뭔가 구형 모델Y 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뭔가 이게 성공하는 게 좀 힘드네요. 달리에서 사서 하는 게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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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